한옥란, 한옥란,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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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스케줄 끝나고 전화할게. 그럽시다, 뿅. 어우, 깜짝이야. 아유, 마 부장님. 오랜만입니다. 미천한 제가 보고 싶으셨군요. 심심하더라고. 막 잘근잘근 씹고 싶은데 씹을 게 없는 것처럼. 유급휴가 정말로 고맙습니다. 점장님 덕분에 오랜만에, 정말로 오랜만에 필리핀에서 온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입사일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. 다행이네요. 영수증과 함께 사회수 제출하세요. 가족 행사 비용도 회사에서 지급합니다. 정말입니까? 내가 이렇게 막 빈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. 잠깐만요. 아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날개를 찾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천사인 것 같아서. 아니, 뭐. 좀 비슷하지.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남자. 처음이야. 저거. 저거. 하아.